Q.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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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 것보다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뛸 수 있게 운동부터 최선을 다해서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일단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. 출전하게 되면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다 목표인 것 같아요. 항상 꿈꾸던 자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.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전부터 같이 대표팀에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같이 돼서 너무 좋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자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왔어요. 감독님이 어느 포지션에 넣어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어느 자리든 어느 포지션이든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. 뭐 이런 거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형들과 같이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 많이 이번에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. 올해 이렇게 1군에서 조금의 기회라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고 매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가만 갈 수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형들이 잘 받아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 밥 먹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밥 먹을 때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다 감사해요. 한 은행에서 해야 될 게 있었는데 문하니 형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형들한테 더 잘해야죠. 탱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선수고 엄청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. 이번 국가대표 끝나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20세든 올림픽대표든 A대표팀도 꼭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.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 손흥민 싸인다! 손흥민 싸인다! 이 뉴스 스토리 캐서는 치명pet적위원회 대장inci ру Arts &グ Johannes